안녕하세요. 식사 후에 많이 졸리실 텐데 집중을 조금 요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2022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가까운 일본에서 벌써 임플리멘테이트된 S7B하고 E14에 대한 내용을, 개정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 주제를 하고자 하는데요. ICH하고 Safety Pharmacology에 대한 소개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맞는 E14 S7B의 리비전,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이런 부분에 대고 있는데요. 다른 서구나 이런 데는 많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Combined Repeated Toxicity Study하고 Safety Pharmacology Study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자주 언급되는 터미널로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7B하고 E14이 당연히 많고요. M3, S6, S9, 그리고 최근에 올리고뉴크로타이드에 대한 부분이 ICH 가이드란에 최근에 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S13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 부분에 저희 S7B 리비전 파트에 보면 Final Concept Paper라는 게 최근에 공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올리고뉴크로타이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외에 이 부분에서는 주로 S7B하고 E14에 대한 부분은 Chemical, NCE에 대한 부분이 언급을 많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뉴 프로틴, 그리고 바이오레직스, 그리고 올리고뉴크로타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잠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파, TQT, 이거는 이제 클리니컬 파트에서 얘기하는 TQT이고요. 그리고 TDP, 그리고 Delayed, Ventricular Report, 그리고 QTC. QTC라는 부분은 Corrected, 보정된 값이라는 뜻입니다. QT하고 QTC하고 별개로 지금 모든 보고서에는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임상 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Risk Assessment하고 Management. 이 부분이 사실상은 S7B 가이드란에 이 부분이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언급된다라는 부분은 이 실험이 그만큼 파국 효과가 크다라는 부분이 반증을 하고 있는데 국내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S7B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할 때 나오는 그 결과가 Double Negative인지 Non-Double Negative인지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Best Practice, 이거는 이제 GLP하고 좀 같은 개념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Core Battery, Follow-up Study, NCE라고 해서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Chemical에 대한 부분이고요. Implemented Implementation, 그리고 Regulated Discipes Making, 그리고 FIH. 이런 부분이 제가 오늘 발표하는 과정 중에 제일 많이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한 꼭지로 하는 것은 S7B, Safety Pharmacology에 대한 부분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왜 어떻게 됐는지는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주로 이제 반복 독성이 더 메이저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거에서 이 꼭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생기셨죠. 굉장히. 이분이 처음으로 이 안정성 양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복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이걸 제일 먼저 언급을 하셔서 저희 쪽의 Safety Pharmacology Society에서는 거의 대부, 아버지,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고요. 이거는 교재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Safety Pharmacology를 언급할 때 쓰이는 부분인데요. ICS-S7A는 2000년도에 됐고요. 2003년, 2004년, 이렇게 이 시점에 E14하고 S7B가 2015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GLP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GLP 실험은 모든 SOLT가 받고 있는 CRO 기관에서 실험을 하긴 시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식역처에서는 안정성 량리 시험을 이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차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시점 이후에 우리나라로 보면 10년 후고 그 다른 2000년도, 2004년도를 보면 한 십몇 년 후에 S7B 가이드라인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됐는데 이 관련하는 이 조직에서는 어뷰즈에 대한 부분을 S7C로 놓을 거냐 아니면 ICS 가이드를 또 다르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카디악 톡시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뷰즈, 그 약물에 대한 부분을 안정성 량리 파트에 S7C로 놓을 거냐 아니면 다른 파트로 최근에 S13에 보는 올리곤 누크로타이드와 같이 다른 파트 놓을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워킹 그룹이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S7B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런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되기 전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걸 보시면 스텝2하고 스텝4 이게 2004년도의 부분이에요. 그런 스텝2의 두 가지 부분을 나누거든요. 파트가 워낙은 ICH 잘 보면 우리도 지금은 ICH 커뮤니티 멤버로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 필드에 임바브 할 때만 해도 세 개 파트만 있었어요. EU 파트, 지금 여기 일본에 오신 PMDA나 MLW 그리고 FDA 세 개 단체가 있었는데 이 세 개 단체를 보면 각각의 이슈거리가 각각 있었어요. 그런데 이슈거리를 보면 결국 이거는 스텝4에서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텝 부분을 보면 한번 보시죠. ICH가 이게 필요하냐 할 때 EU하고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케이스에서 그런데 FDA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데 결과를 스텝4에는 올 케이스에 한다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오늘 E14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기에서는 올 그런데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미국 절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E14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E14에 대한 TQT를 하려고 하면 2010 교재에 나와 있는데 약 4밀리언 달러가 쓰인대요. 그러면 천 원만 해도 40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2010 몇 년도니까 지금은 아마도 몇 배가 더 되겠죠. 그리고 제가 좀 고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파트를 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 보면 두 개 파트에서는 CV 텔레미터리를 하고 허그하고 APD 그런데 사실은 APD가 지금 그때는 지금 가이드라는 GLP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 좀 미국 측 그래서 결국 미국 측의 파트가 좀 일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 파트를 집어넣은 걸 보면 이게 스텝 1, 2, 3, 4 이렇게 과정 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3 파트가 열심히 해서 결국 스텝 4에 대한 파트가 이렇게 컨크루션, 결론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파트는 제가 나중에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2022년도에 이 부분이 ICH가 리비전 될 때에도 아마도 요 두 단체하고 요 단체가 아마도 각축을 벌이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 벤쿠버 학회에 갔을 때 그 릴라이 릴리에 나온 그 이사라는 부분이 막 설명을 하는 거다. 자기는 이걸 반대한다고. 그런데 FDA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그 컨티뉴이 있는 에듀케이션 그 코스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은 아마도 미국 이쪽에서는 그나마 수긍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겠다라는 부분. 왜냐면 파머시티컬 컴퍼니 입장으로 보면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반대를 하고 충분하게 허그우스에만한 충분히 어떤 약물 개발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지만 FDA는 그러지 않았어요. FDA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약에 관련된 아이온 채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제가 그때 들은 입장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똑같이 이런 텍스트북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제가 강의하는 과정 중에는 특히 S7B 측면은 이 교과서를 많이 참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20년도에 발표된 웨비나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FDA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INDA에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최소한 20% 가까이는 프로롱게이션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특히 언컬로지 부분 파트가 약 33%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저도 지금 실험을 하게 되어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INDA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0에서 30%는 제가 실험하는 저희 팀 또는 제가 실험하는 부분에 큐티 프로롱게이션을 확인을 돼요. 특히 이제 허그 어세이라든지 그 인비버 텔레미터의 어세이를 보면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 어플리케이션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ICH의 S7B하고 E14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2020년도에 스텝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스텝2하고 스텝4에 대한 2004년도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걸 좀 재미롭게 보이셔야 될 것은 뭐냐면 2020년도에 그 논의된 중에는 E14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섰어요. 일부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 웨비나에서 FDA 레포트가 했을 때는 이 E14을 삭제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E14이 일부분 강화는 하지는 않지만 사람 숫자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 그 전에 2004년도에 개정이 된 것들을 보면 주로 Non-Clinical Study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E1 채널 그리고 텔레메트리 스터디 그리고 TQT에 대한 부분이 벽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조금 그때 제가 2020년도 웨비나를 그때 한국 시간으로 새벽 아니 11시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요거를 너무 쇼킹하듯이 봤어요. 뭐 나중에도 확인을 된 부분도 ignore 됐던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쪽 넘어가지 않았던 거고 그냥 IND에 들어가기에 대한 그냥 필수 자료 중에 하나. One of them. 이었는데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또한 TQT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TQT가 Imperfect Biomarker였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 2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부분 특히 S7B의 데이터가 ignore하지 않고 이 데이터가 주로 TQT가 하고 있는 페이스 3에서 이 부분이 어디예요? 사람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바로 라벨링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을 좋겠다라는 부분의 주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안에도 보면 All Negative가 나왔고요. Positive Signaling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Frequently Quoted 그쪽에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 부분, Non Negative, Non Double Negative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 22년도에 해당하는 스텝 4에 대한 서머리 파트입니다. 이 한 장으로도 사실은 다 설명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외 이것들의 서머리 파트가 쭉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 S7B에 해당하는 다이어그램이 여기 보면 소디움, 칼슘 그 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허그 채널 그리고 텔레미디어 ECG만 있었는데 이것만 보면 누구나 이게 코베틀에 해당하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 팔로우 스터디에 해당하는 이 이온 채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오사이트 휴먼 마이오사이트, 엠브리오닉 아니면 다른 성체줄기 세포의 유래에 의한 유로 마이오사이트를 가지고 실험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팔로우 스터디를 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폴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Reduce the number of clinical trials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 숫자가 보통 한 30몇 명에서 많게는 100몇 명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 실험 면제되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이런 TQT가 불완전하게 실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S7B가 어떻게 인테그레이트하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맨 처음에 전 슬라이드가 이그노어됐다는 데이터에 좀 반대로 인테그레이트 돼서 우리가 TQT의 데이터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이 S7B의 데이터가 일정 부분에 관여해서 이런 부분이 관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S7B와 E14에 해당하는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Q&A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매튜리얼스에 보면 이 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메소돌로지, 젠더, 파지티브 컨트롤, 스터디 디자인에 해당한 부분은 옛날 거예요. 그 스터디 디자인에 해당한 부분은 2012년도 Q&A 파트가 있는데 주로 2008년도에 이 메소돌로지, 젠더, 파지티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 주로 하고 지금 5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2번, S7B, E14에 대한 그 Q&A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S7B에 해당하는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인비보와 인비토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 모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도식화하고 더 쉽게 해놓은 게 트레이닝 메토리얼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기에 그 상단의 부분은 좀 앞뒤로 되어 있어서 앞뒤가 아니라 그 왼쪽 파트는 질문, 오른쪽 파트는 설명 그렇게 되어 있고 워낙 장화하게 설명에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트레이닝 메토리얼스를 보면 더 자세하게 도식화 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보시으면 하고요. 혹시 이런 부분을 부족하다 싶으면 전에 그 Q&A 파트를 또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E14에 대한 부분은 그 다른 부분이죠. 5번, 6번에 대한 부분이고 S7B는 1, 2, 3, 4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좋겠지만 순서에 의해서 Revise E14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전 슬라이드를 보면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 5번, 6번에 해당하는 부분 전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을 먼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판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보는데요. 여기에 카디올로지스트 그러니까 심장 전문가 전문의를 플러스 여기에 리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숙련된 판독자가 필요한데 이 숙련된 판독자는 한 명이 아니고 A few 몇 명 그리고 이 판독에 대한 variability하고 컨스턴츠가 이거는 낮게 이건 높게 이런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 Q&A 1 파트입니다. 이게 메소돌로지 파트가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할 때 이거 리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하면 자동 완전 수동 여기는 반수동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08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이쪽 Fully, Manual, Automated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몇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Fully, Automated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텔레미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읽을 중에 아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좀 미흡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당시 가이드라인에는 Fully, Manual이 Recommended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고 Automated Reading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QT하고 T-Wave에 대한 그 몰폴로지에 대한 부분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줄어 있는데요. 지금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는 Automated 완전히 자동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의 여러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아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많이 밸리데이션이나 어떤 Automated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Methodology의 연속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Methodology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장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Automated ECD Reading이 보편화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Methodology의 부분은 Automated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뉴얼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Automated에 한해서 빨리빨리 실험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ECG에 대한 레코딩이 결국에 용지에 나와서 그거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계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일시적인 일레귤러한 ECG Morphology를 빨리 디테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자 뭐라고 해야 되냐 Automated 자동화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방법이 Methodology의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했죠. C가 Corrected라는 부분데 보정값을 각각 F와 B라고 매젯보다는 이런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보정법이 아닌 권장사항인데요. 그럼 이 권장사항이 지금도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과 똑같이 동물과 똑같이 사람과 동물에 똑같이 이런 메소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읽어보시면 RR과 Heart Rate에 대한 부분이 보정값을 각각 쓸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보정값들을 이걸 인용을 해서 나중에 베타값 똑같이 베타값이라고 하는데요. QTCI 또 QTCA 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나 두 가지의 서로 사람 이름에 대한 게 아닌 이러한 방정식에 의해서 적절하게 자동화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MDD나 QT 프로롱게이션을 측정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TQT 스터디가 하게 되는 부분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N의 60에서 350이 이거는 최소는 아마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된다라는 부분이고 어떤 거는 96 어떤 거는 54 그러니까 60보다는 좀 작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 젠더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젠더에 대한 부분 중에서 450 미리세컨드 500 이렇게 범위가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나와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젠더 특히 남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거리였었는데 지금은 이슈거리가 아니고 서로 다음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냥 이상치 그러니까 여기 단어가 있었는데 이상치 아울리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참고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약물의 인터벌에 대해 유도하는 약물 positive control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데 확인하는 데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약간 무슨 말을 하는지 까리할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남녀를 같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아마 교재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보상 보충하다 보니까 제가 능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양성 모두 가능하고 이 부분은 mandatory는 아니고요. 충분한 population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데 population이 굉장히 수천 명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반복 독성이나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일상을 보면 몇 명 이상 몇 명 이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TQT 스터디는 보통 이 정도의 population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게 2015년도 16년도 교재인데 그 당시에 4밀리언 달러가 썼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지티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 파지티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왜 집어넣어야 됐냐 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센시티비티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5미리 세컨드의 프로그런게이션을 확보하고 있는 그 센시티비티 파지티브 컨트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3.2에서는 이 파지티브 루건을 어떻게 클라리파이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주로 이 부분 더블 브라인드 이중맹검법이 단일 맹검법 단일 맹검법 이중맹검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중맹검법은 필수는 아니지만 최소한 맹검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프로토콜이 크리니컬 프로토콜입니다. 크리니컬 프로토콜에 프로토콜에 이 파지티브 컨트롤은 테스트 아티크나 플러시보호와 같은 튜어와 체열 ECG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 파지티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스터디 디자인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단 이 빨간 부분에 답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TC의 각 시점에서 유의학 플러시보에 대한 QTC를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민 QTC가 주로 이 플러시보호하고 이치타임에서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베이스라인에 대한 부분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 베이스라인은 임성 프로토콜에서 기술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임에스하고 프리도우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동물에 있는 거랑 비슷해요. 저희들도 여기 크로스오버하고 패럴라이 큐뮬러티브 그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교차입니다. 한 사람이 무조건 무슨 기간 중에 저중고를 다 받는 게 크로스오버고 큐뮬러티브는 그룹을 나눠서 이 한쪽 그룹은 저중고를 받는 그런 개념이 패럴럴 디자인 또는 큐뮬러티브 디자인입니다. 그럴 때 기준선은 프리도우스 투여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 패럴럴 큐뮬러티브 디자인은 타임 매치 베이스라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차이 좀 있는 건데 이 차이는 사실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텔레미트 스터디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E14에 해당하는 5번 실제로 QTC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E14의 개정 부분의 실제적인 내용인데 보면 컨센트레이션 리스펀스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TQT만 데이터를 썼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드러그 컨센트레이션 리스펀스에 대한 부분이 개정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비보 인비트로 데이터가 다 깡그리 그냥 참고사항도 아니고 무시가 됐는데 지금은 TQT 플러스 이런 부분 그리고 인비보 데이터를 합쳐서 컨크루션을 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페이지를 아마 이거는 메트리얼스에 잘 나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에 해당하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TQT 결과 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인솔트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잘 여기 플러시버 컨트롤드 컴페리지는 없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 실험이 배제된 경우 그리고 세이프티나 톨러블티에서 헬스 페이션트에서 그거를 활용 못한 경우 이런 크가지 세 가지의 부분에 대했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할 거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S7B의 데이터 1-1.2에 대한 부분에 따르는데요. 여기서 디시즌 메이킹을 보면 Q&A S7B의 2번하고 3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하고 3가 인비브하고 인비트로에 대한 베스트 컨시더레이션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넌 네거티브 하다라면 이런 부분에 해당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도 이 티켓에 대한 이런 부분이 디시즌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스페셜 케이스의 또 다른 부분을 좀 보면요. 이게 보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정성량리 부분에 그냥 리피티드 반복 독성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용치료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들은 결국 잘 아시겠지만 마켓에 벌써 라벨링이 끝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된 물질들이 병용치료제를 할 경우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프로틴 계열 모노클론 안티바디 이게 이제 S13에 대한 S13번에 보면 올리고 누크레오타이드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낮은 상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는 컨셉페이퍼 S7B의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컨셉페이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5월달에 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5월달에 보지는 못했고 5월달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최근에 아마 여름 전후에 아마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우 나오는 파이널 컨셉페이퍼 리포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금 상황이 적절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여기에서 S7B하고 E14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로 케미칼 NCE에 대한 부분이고 바이오로직스나 올리고 누크레에 대한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필요할 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컴바인드 리피트 톡시스티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그때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언급할 때 아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모니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한 6가지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 프로롱게이션이 보여질 경우 그리고 이런 큐티 프로롱게이션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는 경우 이런 여러가지 경우에 있을 때는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면상 이 부분을 다 기재를 못해서 한 4가지 경우가 좀 이점플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잘 기술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관심이 많고 티켓에만 하신 분은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E14에 대해서 왔고요. 지금 한 4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시간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은데 S7B는 E14보다 더 많이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긴 하는데 부지런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7B의 Q&A의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첫 번째 서머리 파트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인테그레이트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각각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없을 때는 얘가 가고 특히 이 TQT가 부족할 때는 이 S7B의 데이터가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같이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TQT에 의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파마스프컬 컴퍼니에서는 코스트를 일부 낮출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상황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시나리오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런 넌크리니컬 스터디를 나왔을 때 우리가 클리니컬 스터디에 디시즌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하나가 네거티브한 경우에요. 하나는 여기에 and or or죠. 이게 positive one of 중에 하나가 positive인 경우를 어떻게 볼 거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네거티브 할 때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TQT에 사람이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면제가 되거나 바로 다이렉트로 라벨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positive 나오면 in vitro 든 in vivo 든 그럴 경우는 얘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E14 사람의 TQT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를 그냥 TQT 넘버를 예전 기존과 같이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보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계속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margin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QT에 대한 인비보호하고 인비트로에 대한 베스트 프레스틱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3R에 해당하는 동물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Integrated Risk Assessment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Negative Positive 할 때 이런 부분에 3R에도 관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IC CMAX에 대한 부분을 Hug Margin에 구할 때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IC50가 어떻게 또 베스트 프레스틱스에 대한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인비드로우하고 인비보호 다 공의 베스트 프레스틱스에 대한 부분을 S7B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S7B에 해당하는 베스트 프레스틱스는 사실은 저도 헷갈린 부분이긴 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그 수행하는 그 사람들의 뭐 knowledge라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GLP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확대되고 심화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C맥스 T맥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트리얼스하고 이런 종류를 보시면 이 C맥스와 T맥스가 만약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왕왕 그런 지금 있는데 그냥 물질만 갖다 주고 우리 텔레메트리 스터디 빨리 언제까지 시각처 규제기관에서 언제까지 달라고 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는 그렇게 했었을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 만약에 PK 데이터라 그런 게 없을 때는 PK 데이터 수반하는 T맥스 C맥스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그 용량을 가지고 저중고를 당연히 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같은 동물 텔레메트리 동물을 패러럴하게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PK 데이터를 일정한 포인트에서 그거를 체혈해서 리스크 리스폰스 컨센트레이션을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보통은 단외 비설치료의 용량하고 저의 용량하고 많이 사뭇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은 TK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비설치료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사실은 사실은 약간의 제약사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비트로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계속 쭉 설명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35에서 37도 시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왜 이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룸 템퍼리치하고 생체 실온 온도하고 보면 허그나 다른 이온의 커런트가 약 20-30% 차이가 나요. 더 커런트가 더 적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문원도 2000년에 초반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5도 37도 시로 했다는 부분은 여전히 CRO나 다른 제약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요구가 지켜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체온과 같은 온도를 유지해서 레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토콜을 픽스를 해놨어요. 예전에는 허그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포타심 커런트가 사실은 아웃어드 커런트인데 이 아웃어드 커런트가 일정에 마이너스 40도 50에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이 액티베이션이 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말고 동일한 똑같이 레코멘드 하는 걸 FDA가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보면 프로토콜까지 이렇게 다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토콜은 이 화면을 이 전화를 보시면 이거에 대한 눈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크게 허그 포타심 커런트 그리고 인워드 커런트인 칼슘하고 칼슘하고 소디움 채널이 두 개 있는데 소디움 채널은 사실은 채널은 하나이나 실험은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레이트 여기 피크가 레이트 피크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피크 아니면 그냥 뭐 얼리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랑 가까운 거긴 하는데 이 피크에 해당하는 특히 레이트 피크에 해당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양성대전 물질을 가지고 요 부분이 관련되는 걸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실험한 게 있는데 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온 채널 실험이 해야 되는 거고 이거 프로토콜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했던 게 아니라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레스틱 엠블레인 포텐셜을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플 리지션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되고 홀딩 쿠런트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을 조금 아시는 분은 레스틱 엠블레인은 보통 마이너스 90 미리볼트에 해당하는 레스틱 엠블레인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포텐셜이 사실은 마크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균일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실험의 테크닉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인플 리지스턴트라는 부분은 일정한 포화 사이즈에 의한 부분인데 이게 속칭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막히는 경우에 인플 리지스턴스가 바뀌는 경우에 그리고 홀딩 쿠런트 그런데 홀딩 쿠런트가 일정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약간 리키가 있는 그 리키는 일렉트로드하고 셀하고의 그게 접합 부분 그 부분이 약간 벌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딩 쿠런트나 리키 쿠런트가 더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논문회에서 2004년도에 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루틴하게 쓰고 있는 때도 그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가이드안이 바뀌어서 이 부분을 어펜딕스에 반드시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싱글셀 하나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다 어펜딕스에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이 부분을 세팅하는 데 참 오래 걸렸었어요.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GLP 프로그램에 이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이 저희들이 노트코드 GLP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쉽지는 않았는데 완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기관 CRO 기관 또는 제약회사의 부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셀들의 반응이라든지 이 쿠런트 테크닉에 의해서 이게 쿠런트가 이니비션이 됐는지 유무를 적절하게 확인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쿠런트가 어떤 약물에 의해서 이니비션이 안 됐는데 막히거나 아니면 셀이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쿠런트가 벌어지는 부분을 이니비션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별의 시험의 데이터는 모두 이 데이터를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ICPPD를 구하는 방정식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1에서 0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100에서 0으로 해도 상관없고 이건 로그도우스로 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해서 메트리어스에서 언급을 한 부분은 뭐냐면 ICPPD를 그전에는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마이크로모라를 하면 여기에 네노그람포 ML 를 반드시 기입을 하는 거고 여기에 힐 코에피션트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 힐 코에피션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슬로프를 구할 때 이게 사실은 이거와 20에서 80%에 해당하는 이 슬로프가 우리가 얘기하는 해모글로빈이 산소 4개 분자로 결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힐 플러스를 힐 이케이션을 집어넣으면 2.7에서 3.0밖에 수치가 안 나와요. 이게 뭔 의미냐면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는 아마 이 사람들이 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해서 1.0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 슬로프에서 이게 바인딩 어피니티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같이 기재를 하라는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힐 플러스를 힐 이케이션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 20에서 80% 최소 저희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최소 70%는 돼야 이 힐 플러스를 저희들이 구할 수 있어요. 50% 60% 돼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에스티메이트로 보여주면 결국 우리가 힐 플러스 힐 코이피션트 얘가 바인딩 어피니티가 분자가 얼만큼 바인딩 하는지는 저희들이 보여줄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 20에서 80%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구해질 수 있다면 힐 코이피션트 구하고 그거에 대한 숫자의 개념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조금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소디움 채널 포터심 채널 카슈 채널 공 세 개 반드시 세 개 적용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의 원케미칼에 해당하는 그리고 한 가지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볼륨이 플라스틱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바인딩 어피니티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약물이 주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때의 약물 관류 또는 이 때의 약물 또 이 때의 약물을 각각 조제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때의 풀이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들어가기 전에 얘가 얼마큼 밸리데이션이 되는지 이거는 그 다음 포스트 그러다 보면 여기 메트리얼스에 보면 톨페나딘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100%가 되는데 이거는 한 70에서 80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실험했을 때는 톨페나딘이 그렇게 어피니티가 바인딩 어피니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걸 워싱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아까에 있는 챔버나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 각각 ICPT를 구해야 된다는 것 ICPT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ICPT 데이터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인딩 어피니티가 있다면 이 부분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ICPT 그래서 이걸 같이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4 1.4가 거의 비슷한 거 나오고 여기는 17.4 얘는 37.5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스탁 솔루션을 가지고 했었는데 스탁 솔루션 절대 안 되고요. 여기에 있는 앤티 솔루션에서 조재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UPLC만 되는 거예요. HPLC 또는 UPLC 그리고 또 LC 메스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가이드란에 보면 저희들 최근에는 LC 메스로 실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자들께서 조금 많이 언짢아하시지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파지티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파지티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은 조재물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 20에서 80%가 나올 수 있는 용량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테스트 아티클 우리가 원하는 의뢰자가 제공한 약물에 대한 ICPPT를 구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파지티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실험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실험 기간이 저희들이 그냥 파지티브 컨트롤 해서 테스트 했을 때는 오래 기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뢰자 요청으로 FDA 나갈 겁니다. 라면 저희들이 FDA 나가는 이 업데이트 버전으로 저희들이 다 실험을 해주면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쉽지가 않고 ICPPT를 구하는 그런 과정도 쉽지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Q&A 2번을 보면 이거는 인비트로 스터디에 대한 부분인데 카디오마이오사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카디오마이오사이트에 대한 부분은 카디오마이오사이트를 가지고 일렉트로 피지올로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저도 그렇고 카디오마이오사이트가 이게 범핑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셀의 인텐스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홀셀 모드가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이것들이 카디오마이오사이트가 셀 매뉴얼 패치를 할 때 보면 바인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셀라인들은 어피니티가 좋아서 한 10분 20분이면 바닥에 유리글라스에 딱 붙어서 우리가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매니플레이터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했는데 얘는 어쩔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개중에 학교나 이런 데 부분은 이걸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고 데이터는 저희들이랑 유사하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이 카디오마이오사이트에 대한 부분은 주로 MEA 스터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MEA 스터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MEA 스터디에 대한 부분은 이 논문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파지컨 컨트롤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할 때는 칼슘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액션 포텐셜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보면 웰플레이드 하면 저희들이 국내에 N사를 쓰고 있고 외국에 H사를 두 개를 다 써봤는데 N사하고 H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둘 다 범핑하는 게 보여요. 현미경상으로 이것들이 그런데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데스티네이션이 끝난 세포이거든요. 분화가 된 세포이기 때문에 어떤 개대가 안 되는 그런 점도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일정 시간 안에 최적의 시간을 그 시야로나 아니면 제약회사 아니면 학교에서 최적의 타임 포인트를 조금 확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하긴 하지만 플레이트를 몇 플레이트를 쓰시더라도 한 번 정도 세팅이 된다고 하면 실험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오리진에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부분이 셀을 분양하는 곳이 두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심실 유래 세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심실도 오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펌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 저희들이 두 개사 국내 한 개 외국 한 개 회사를 봤을 때는 데이터의 차이는 없는데 외국 회사는 조금 저용량에서 굉장히 민감도가 좀 있는 걸 나와 있고 우리 국내 N사는 하이도스에는 좀 외국의 H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홍도에서는 약간 둔감하다고 해야 되나요?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메소돌로지에 대한 부분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레코딩을 할 때 어떤 부분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해보지지 않으시면 조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사실상 실제로 기기를 갖다 놓고 그 세포를 카디오마이사즈를 갖고 와서 이렇게 배양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일반적인 세포 배양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와 그리고 액티비티는 계속적으로 기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문헌을 좀 보시면 거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러한 프로토콜도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웰에 계속적으로 써야 돼요. 왜냐면 이거 웰과 웰 사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하나의 웰에 기록을 하면 그 다음에 용량을 처리를 하고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한 시간 동안 기록을 하고 다시 더 추가적으로 저중고를 한 웰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웰 플레이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MTT 어세이나 프로틴 어세일 하면 웰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거를 스크래핑을 해서 프로틴 정량을 해서 우리가 2D 젤에 하든 어떻게 보면 얘가 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약물에 그런데 얘는 MEA 실험은 똑같은 웰에 똑같은 웰이 들어가져 있고 거기에 약물이 점차적으로 애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파이널 컨센츄레이션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약물이 가령 DMSO로 녹이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DMSO가 약물을 딜리버리하는 데 참 좋긴 하는데 이 DMSO가 셀 멘브레인을 녹이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쉐이킹이 안 돼요. 잘 보시면 경험이 웨스턴브라스를 가지고 있고 약간 셀라인 실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쉐이킹을 막 하잖아요. 셀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센포의 경우에 그런데 얘는 쉐이킹을 하면 바인딩 어피니티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셀이 다 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물을 어플리케이션 웰 사이로 이렇게 할 때 벽을 따라서 천천히 가게 해야 되고 업앤다운을 몇 번 해줘야 되고 그게 스킬이 결국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 아니냐 라는 부분에 관련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노하우가 많이 가지기 전에 많은 시행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시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토콘은 이와 같다라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쪽 매트리얼스에도 자세히 기본 제한적으로 리미티드 인포메이션이 있긴 하지만 한번 제가 제시한 참고문원 같이 보시면 여기가 검은 부분에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인데 이게 뭐랑 똑같으면 큐티 프로롱게이션 똑같아서 이 약물을 이 약물을 들으면 이렇게 쇼팅이 되고 얘는 프로롱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고 얘는 소디움 채널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얘가 검은색이죠. 그 약물이 10마이크로몰라로 하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액션 포텐션을 어떻게 감소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MEA 실험을 하는데 텔레미티드 스터드라면 다 큐티 프로롱게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다르면서 같다라는 부분을 조금 인비보하고 인비트로는 서로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비보 텔레미티드 스터디에 대한 부분인데요. 베스트 플래트에서 어떤 종을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상으로는 약 93%가 덕하고 NHP 그러니까 먼키에서 주로 쓰는데 거의 많은 수가 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제일 적당한 스피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Same Animal Species 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같은 Safety Permaculture 스터디에서 PK하고 TK 데이터가 어베로브 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 텔레미티드 스터디 할 때는 Same Animal 또는 Parallel Animal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텔레미티드 스터디에서는 약물을 먹고 ECG를 측정을 하는 거고 그 휴학기가 다 끝난 다음에 똑같은 약물을 매긴 다음에 적절한 N수가 포함하는 체얼 포인트를 하는 거죠. 그때 체얼 포인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PK나 TK의 그 많은 타임 포인트는 아니에요. 4개에서 5개. 그러니까 CMAX와 TMAX를 보이는 리스폰스가 보일 수 있는 그때의 타임 포인트하고 앞단 뒷단 그리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프리돌스 그리고 CMAX TMAX에 해당하는 그러면 4개에서 5가지 정도의 타임 포인트만 있으면 충분한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이 어베로브 하지 않을 경우는 실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코스트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무구속 무마치 동물에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크로스오버 레틴 스퀘어라는 부분인데 최소한 N은 4마리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문헌을 좀 보시면 이것에 대한 부분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그 할 때는 어떤 약물의 용량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용량 설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상예정 용량이라고 하는데 임상예정 용량이란 PK 애니멀 PK 데이터가 아니고 사람의 데이터인데 사실은 국내의 상황에서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외국 외국 케이스인 경우는 이게 말하는데 거의 보면 그냥 클리니컬 데이터를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주어요 외국 같은 그런데 국내는 이런저런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제한된 정보 내에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런 용량이 설정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포함하는 용량 아니면 더 높은 용량을 실험을 용량 설정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한 QNN5.1과 6.1 파트에 나오는 하이스트 크리니컬 익스포저에 해당하는 부분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임 애니멀에서 PDPK 스터디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3R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브로드 샘플링을 할 때에는 이제 레일러번트 타임포인트가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맥설 기준은 앞뒤 그리고 프리도스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은 말에서 하면 동물들이 막 굉장히 액티비티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문헌에 읽어보면 그 시간이 끝나는 30분 20분 후에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ECG에 대한 텔레미티 데이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PK 데이터는 리스펀스가 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전보다는 왜냐하면 전에 채혈하게 되면 동물이 막 움직이느라고 그게 안정화되는데 몇십 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ECG 데이터가 노이즈도 들어오고 이런 데이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한 그 시간이 만약에 두 시간이라고 하면 두 시간 30분 네 시간이라고 하면 네 시간 30분 40분을 해도 그게 무리는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염려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익스포지어 리스펀스 모델링을 같이 설명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PK 데이터 할 때 어느 정도 할 때 이게 ECG 데이터도 같이 변화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 이거는 사람에서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는 그 베타라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라고 이거 QT를 데이터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QT 프로롱에이션이 보이는 것들은 보면 이것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슬로프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슬로프가 지금 0.005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 2 올라가게 되면 이것들이 QT 프로롱에이션이 확실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RR을 다른 뭘로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경우로 말씀드렸죠 그 하트 레이트 그리고 RR 그래서 이 RR과 하트 레이트 두 가지를 가지고 얘를 QTC를 부분을 해보면 어떤 부분은 변화가 없는 거 있고요 어떤 것들은 변화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RR을 해야 될지 하트 레이트를 보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숙련된 동물 실험자가 조금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보고서를 썼는데 시약처가 지금 아직은 임플리멘테이드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하다 보니까 QTCV로 데이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돌려도 사실 제가 만든 데이터에서는 크게 물질의 영향은 없지만 이런 데이터로 S7B에 대한 리뷰전 파트는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S7B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7B에서 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고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각각 실험에 대한 MDD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MDD RMSE LSD 이게 최종의 목표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QT 프로롱에 TQ2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런데 저 같은 입장이면 SOP라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아까 베타 값도 그렇게 낮고 그러면 MDD를 구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크게 영향이 없으면 MDD는 안 구해도 된다라고 가름을 하고 싶은데 아마도 시각처가 나중에 이런 부분을 임플리멘트 하고 하면 반드시 다 기술 하십시오라면 기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서 그거는 각 CRO나 제약사에서 상업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비복 QT 프로롱에이션 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지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또 기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파라미터가 저희들이 이거대로 하면 굉장히 많아지죠 저희들이 10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체온까지 합쳐서 QTCV 근데 QTCV가 QTCI로 바뀌었는데 베타 값도 집어넣어야 되죠 MDD 값도 들어야죠 LSD 값도 구해야죠 이것도 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다 보면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이 데이터가 어떠한 PK나 TK 데이터가 없다면 그것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게 생각이 아직도 안 나네요 이게 프로어리스민 모델인데 이게 여섯 가지의 여섯 가지의 있는데 사실 제가 읽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수학자가 아니고 AI 전공자가 아니어서 조금 죄송하기 마지막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안에 읽어보시면 이거는 개발자가 이걸 제공해야 된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개발자 몫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발자 몫이라고 할지라도 이 데이터는 GLP 스터디로 해야 돼요 그 GLP 스터디로 하고 오하 루디 모델 FDA에서 이제 공인된 모델이거든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버전이 지금 1.1이 룰리리즈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국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8가지 이상의 약물이 좀 스크린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하는데 8가지 약물에 대하면 이거에 대한 Threshold 1, 2의 약물들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뭐에 필요하냐 라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 CRO나 제약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각각의 약물들 다 돌려받더니 각각의 약물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각각 이렇게 잘 들어온다 그러면 그 기관이 그걸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훈련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데이터를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쉽지는 않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리포지셔닝 개념이거든요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허그 실험을 해가지고 드랍이 됐어요 예전에 그 벤쿠버에 만난 그 일라일일이 그 이사가 막 침을 튀기면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하는 부분이 허그 실험을 했는데 충분하고 우리는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허그 실험에서 인이비션을 하면 내가 좋은 약물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드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약물이 어떤 특정 DGG는 굉장히 이펙티브해요 그럴 땐 이 약물을 가져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마 이게 폴스 인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베스트 인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리포지셔닝 개념이에요 드랍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인비트로의 어세이고 그 인비트로 어세에서 드랍이 됐기 때문에 인비보는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제약사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거든요 최근에 저희들한테 의뢰된 것 중에 봐도 타 인이비션이 세 개가 다 해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왔는데 하나 프로젝트는 공중분해가 됐고 한 프로젝트가 저희들 실험에 들어가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저희들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타 나부카부 허그가 다 인이비션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좋은 약물이라고 합성팀에서 이피커시까지 스터디가 다 끝났는데 저희 손에 와가지고 스크린이라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참 면목이 없을 정도 저희들이 면목이 없을 리는 없지만 정당한 데이터를 제정했는데 개발자의 한 축으로 보면 좀 죄송한 다름이 있는데 다른 데를 갔어도 똑같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부분이 이런 쪽을 조금 잘하면 약물이 정말 포스트 인클레스, 베스트 인클레스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광고를 많이 하고 미국 SOT가도 광고를 하긴 했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광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저널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터디가 지금 9분밖에 안 나와서 난감하네요 2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케이스터디 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QTC가 프로롱게이션이 되지 프로롱게이션이 안 되는 경우 처음 봤어요 저도 저기에서 그런데 이 허그어세이드를 보면 인이비션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대체 그러면 S7B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보면 이게 넌 완전히 넌 더블 네거티브가 아니죠 완전히 파지티브죠 파지티브한 QTC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나부 또는 AMA를 한번 해보면 이런 부분이 되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모든 실험을 다 했는데 제약사 입장에서는 드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QT 프로롱게이션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AMA 데이터를 보면 이게 짧아지는 게 있죠 필드 포테이션 두레이션의 FPD라는 부분인데 똑같이 QT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그렇게 줄어드는 거와 똑같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QT 연장은 됐는데 허그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시약처는 어떻게 됐냐면 저한테 공문을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했더니 공문을 보니까 임상실험할 때 사람의 QT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걸로 끝맞는 걸 뵀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된다고 하면 오만까지 다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허그 말고 다른 나부 카부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부분은 그냥 같이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IC 예비 시험 결과에서 이제 나부 카부가 다 나와 있고요 이거는 조제물 분야에서 나뉘성 물질을 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 나뉘성 인솔루블 테스트 아티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못해서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국 세프티 파몰커즈 소사이어트에다가 장문에 메일을 써서 도대체 나의 의견과 같은 사람 몇 명이 있나 봤더니 저희 의견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아마 규제기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나뉘성 부분이 조제물 분석이 안 되면 그냥 드랍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에서는 FDA는 그렇지 않고 거기서는 여전히 관심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용량에서 어디까지의 이니비션이 유발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그쪽에 규제기관에 관심이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제물 분석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그럼 조제물 분석이 안 되는 부분을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일반적인 동물 투여할 때 조제물 분석을 봐야 되냐 아니면 생체 실효 분석에 CV값 나오는 걸 봐야 되냐 그랬더니 저희 의견이 동조하는데 그러면 생체 실효에 있는 CV값 15%에 대한 그것처럼 봐도 된다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난용성 물질로 좀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와 같이 똑같이 난용성 물질은 CV값과 같이 비슷하게 적용을 하면 그냥 동물 투여할 때 100뿌라스 뭐라고 그러죠 천연물 신약은 25% 30% 플러스 마이너스 케미칼 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렇게 하지 말고 난용성 부분에 얘가 내가 원하는 게 100이 마이크로 몰라라고 했는데 얘가 그 엔디 솔루션을 만나면 10마이크로 몰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가 붕붕붕붕 떠다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제물 분석을 하면 그 조제물 분석이 하는 그 과정이 비슷하게 나온다 하면 그걸로 그냥 데이터로 그냥 고잉을 하라 실험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같이 이렇게 조금 관심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를 포함 아니면 외국에 많은 세이프티 파마콜로지스트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 훌륭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은 컴바인 4분 남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교재를 좀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사실은 이 교재를 여기서 오픈해도 되냐고 싶은데 워낙 오래된 개정된 게 나올 때쯤이면 이렇게 오픈해져서 다른 분들이 이런 전어 책자가 있는 걸 있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감히 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이게 1970년대에 닥터 지빈덴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S6에 대해 이런 부분이 언급을 했었어요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그리고 S9 그리고 현재는 S13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레귤러티 하는 방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세이프티 파마콜로지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실험실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찰스 리버는 레코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안정성 양리 실험은 굉장히 조용한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두꺼운 판넬 실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있으면 필요할 때 여기로 가서 실험하다가 여기로 오고 이렇게 해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물 이동 허가원을 작성을 해가지고 동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물도 스트레스 오고 사실 그리고 동물의 이런 부분들이 좋지는 않거든요 방법이라든지 그런 메소드도 사실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ARP 그런 부분이 좀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특히 비설치료 같은 경우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켓에 대한 부분이 밸리데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SOT나 안정성 양의 외국 학회를 가보면 그 자켓이 굉장히 밸리데이션이 잘 돼 있고요 측정도 거의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혈압 측정이 안 되는 게 있죠 혈압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커프라고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가면 쭉쭉쭉쭉쭉 해서 쭉 하는 것처럼 여기 꼬리에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들이 잘 앉아있는 자세를 하다 보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 이 커프가 잘 망가지기는 해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엑스 타이머에서 앞뒤를 몇 포인트를 하면 이게 컨티뉴스하게 우리 안정성 양의 시험에서는 수술된 동물에서는 컨티뉴스하게 측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때 커프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측정이 되니까 약간의 데이터가 완전히 데이터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이 데이터가 어디에 혈압에 관해하는지 그리고 ECG에 관해하는지는 알 수가 있고 이 ECG가 특히 우리 TQ2에 해당하는 클리니컬 쪽에 해당하는 TQ2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충분하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런 텔레미트리 스터디가 만약에 이러한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 측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실험을 언제 하느냐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반복 투여할 때 언제?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데이터에 하라고 데이원은 채혈이나 뭘 하라고 바쁘니까 그때 용량이 나오는 부분은 하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타임코스 투여하자마자 안정성 양립 부분은 투여 전도 측정을 해야 되고 투여 우측하고 타임 포인트에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이걸 측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데이원에는 TQ 실험은 채혈되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동물들이 이거에 대한 실험을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실험을 할 수가 있고 그 시간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C맥스, T맥스에 해당하는 시간이 앞뒤로 몇 포인트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외국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 이거를 우리 한국의 김동원 교수님 옆에 계시지만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케미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부분에 조금 심도 있게 다룬다면 이러한 안정성 양립이 스탠더어론 실험이긴 하지만 컴바인해서 실험이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서머리 파트이고 교재가 두 개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파트이고 이 교재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TQT에 대한 부분은 이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영문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까마귀 이용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전체 조명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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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